이봉원이 여에스더와 부부로 오해를 받는다고 밝혔다.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는 개그맨 겸 사업가 이봉원이 게스트로 나와 솔직한 입담을 과시했다. 이봉원은 지난 출연을 떠올리며 그때 라스 나와서 여에스더와 케미가 좋았다. 화제가 됐다라고 말했다. 덕분에 개인 채널 구독자 수가 4천명에서 8만명까지 늘었다고 해 놀라움을 줬다. 특히 이봉원은 여에스더 집까지 찾아가서 개인 채널 영상도 한 3번 찍었다라더니 애엄마의 박미선한테도 안해주는 요리도 해줬다. 피아노 연주도 했다라고 밝혀 폭소를 유발했다. 이어 그날 촬영용 옷을 안 챙겨갔는데 남편인 홍 박사님 옷을 주더라라면서 여에스더와 저를 부부로 아는 사람도 많다. 어쨌든 라스 이후에 솔찬이 빼먹었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더했다. 이를 듣던 mc 김구라가 요즘 여에스더가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안부나 위로 전화 좀 했냐라고 물었다. 이봉원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또 만났다. 방송에서라고 답했다. 그러자 mc 유세윤이 방송 안 끼고 만난 적은 없냐라며 팩폭해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.